내가 오늘도 안전하게 살아서 잘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전효성에 이 말은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 같나요? 이 사건이 일어난 건 2021년입니다. 약 3년의 시간이 지난 2024년 전효성에 저 발언이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여자라서 살기 무섭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하주차장에서 누가 어떻게 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정면 바라보며 옆눈으로 모든 것을 경계하며 다녔어 여자로 살기 너무 힘들어 라는 말을 하면서 세상 살아가며 모든 걸 의심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여자가 살기에 한국이 인도보다 나은지 모르겠음 난 차라리 인도에서 사는 여자들이 한국에서 사는 여자보다 나은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며 인도 여자보다 한국 여자들이 더 위험하게 살고 있다는 말도 합니다. 또한 그녀들은 한국에서 여자로 살기 진짜 힘든 것 같아 그 이후로는 한국에서 납치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나라가 썩은 것 같아 라며 하나의 기사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납치당하는 것 같아서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숨진 여자의 내용이 담겨있죠. 택시기사가 자신을 납치한다는 망상에 빠진 여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범죄가 얼마나 만연한 사회인지 여성에게 얼마나 불안한 사회인지 생각해봐 이건 사회 분위기가 죽인 거나 다름없다. 나도 택시 공포심에서 카카오 택시만 타는데 그 순간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어 나 같아도 뛰쳐나옴 이걸 보고 느껴야 할 점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여성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거야 맨정신에도 납치당할지 모른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조성한 사회가 나쁜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성들을 너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발언들을 봤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당하지 않았지만 그녀들은 피해망상에 빠져있다라는 사실을요. 마치 누군가 그녀들에게 의도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녀들은 불안감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녀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완벽한 팩트 사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죠. 국가통계 포털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통계를 봐보겠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이 느끼는 공포심을 느껴보기나 했을까 여자로 태어나서 겪는 불평등이라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라는 저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2022년 기준 살인미수를 당한 남성은 270명이고 강도를 당한 남성은 298명이죠. 동일한 2022년 살인미수를 당한 여성은 156명이고 강도를 당한 여성은 218명입니다. 경범죄에 해당되는 폭력범죄에 대해 남성들은 13만 7728번의 범죄를 당했지만 여성은 83,770번의 범죄를 당했습니다. 그냥 딱 잘라서 2배가 좀 안되는 수준으로 남성들은 여성보다 더 많은 범죄를 당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성파리에 공감하지 말고 이성적인 데이터만 봤을 때 대한민국은 명백하게 남성이 살기가 더 힘든 세상입니다. 이 사실은 대한민국 통계청이 보증하는 내용이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코시스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남성보다 2배는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째선지 몰라도 남성들은 대한민국이 안전하다 말하는데 여성들은 안전하지 못하다 말하고 있죠. 여성인권 지읏구리다는 인도도 한국보다는 양반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치안이 인도보다 구리다는 말을 하는 여성들. 그녀들은 피해망상증에 빠져 있습니다.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그녀들에게 피해망상을 각인시키고 불안증을 피어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불안증을 무기로 여성과 남성의 편을 가르고 여성들에게 부채질을 시작합니다. 그 부채질로 인해 그녀들은 특정 세력들의 장기말이 되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죠.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불안장애가 5배는 더 많은 성별입니다. 반박하고 싶다면 정신의학신문에 정식으로 반박하시고 이런 팩트 사실을 알고 부채질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여성들의 불안증을 키운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할 겁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안전한 나라이고 여성보다 남성이 범죄를 더 많이 당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팩트이고 진실이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이 영상을 제작하는 은희에게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들이 불안감을 느낄수록 세금을 많이 받아내고 이득 보는 세력이 누구일까요?